안녕하세요. 메가서드의 사이탐구역량 대표강사 이다지입니다. 고1, 3월 학평, 한국사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3점짜리 어려웠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점짜리의 첫 번째 문항, 2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서 제작된 문화예산으로 오른 것은 청자라고 하는 내용이라던가 상감청자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산소무늬벽돌 백제랑 관련된 유물이고요. 2번의 이불병자상은 바레, 7구기는 조선, 석구란 본존불상은 통일신라와 관련되어 있고 고려시대의 유물은 정답 5번 팔만대장경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부처임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었지. 다음 문항은 4번 3점짜리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난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여러분 미리 얘기를 하지만 고1 한국사 내신 문제는 이런 문항보다 훨씬 어려워요. 내신은 여러분들 변별도를 이제 변별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실디테일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4번 문항도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 가를 봤더니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5세기의 성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를 봤더니 백제왕,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6세기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던 것.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던 것은 조선시대의 내용이었고 정답은 2번이며 성왕이 사비로 선도하였다. 똑같은 6세기이지만 성왕이 사비로 선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나에 해당하는 일이었지. 3번 정조가 규장각을 정비하였다. 바로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최승로가 심의 28절을 건의했던 것은 우리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대했던 것도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 3점 문항 6번 문항. 요 문항 많이 틀렸더라고. 가에 들어가 알파벳으로 오른 것은 자 순서도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정답에 적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유형에 해당이 되거든. 선거울 최초로 통일한 국가는 신라였죠. 골품제를 운영하였는가? 예. 거거제를 시행했는가? 아니요. 거거제를 처음 시행했던 시기는 바로 고려 광종시기였습니다. 국학을 설치했는가? 신문항 시기에 유학 교육기관이었던 국학을 설치하였죠. 정답은 3번. 시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3번 문항 9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정중부 등 무신들은 낯빛이 변화하고 서로 눈치질하였다. 보여는 문 앞에서 여러 문신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1170년 발생했던 무신 장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에 난 신라 하대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강관찬의 귀주대첩이 바로 호족 지배기와 관련된 시기였잖아. 이자겸의 난이 문벌 지배기에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사경천도 운동 같은 문벌 귀족 시기에 문벌 귀족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작용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벌 지배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무신 정변으로 문벌 귀족기가 무너지자. 정답은 3번 다에 들어가면 되고 공민항이 죽였던 시기는 건문세족기가 무너지고 신신사대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10점 문항 10번 들어가 볼게요.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 당의 제도를 참고해서 중앙통치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하는 삼성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 육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화랑토를 조직했던 건 신라였고요. 회사령을 제정했던 건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을미개혁식에 시행이 되었고요. 도병마사를 설치했던 건 고려였습니다. 정답은 5번 바래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였죠. 다음 3점 문항 12번입니다.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이에요. 역사 속 건국자 이야기라고 하니까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이성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 홍건찭과 외굴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성장했고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1번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전혀 관계없죠. 허준이 조선시대 때 편찬했고 나당연합을 성산시켰던 것 신라의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성산시켰지 해동천태종 의천이 상시했고요.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고려 말의 무신이 바로 이성계였지. 정답 4번 5번 왕우천주국전을 저술했던 건 해초였습니다. 신라의 승리였죠. 다음 3점 문항 14번 들어가 볼게요. 미쳐진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김윤훈의 사림이 화를 입었되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각종 개혁을 통해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형하려던 조광조라고 되어 있잖아. 어떤 개혁을 실시했지? 1번 현령과를 실시했고요. 위혼삭제라던가 혹은 현역보급 같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정법은 인조 시기에 시행이 되었고요. 별기군을 창설했던 건 개화기 시기에 신식군되었습니다. 교정도감을 운영했던 건 무신집권기 고려시대였고 구급기무처를 설치했던 건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3점 문항 16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납속책이라던가 공명첩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 양란을 거치면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재정이 너무나 크게 악화된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는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신분을 돈을 받고서 팔게 됩니다. 이게 납속책 공명첩이었고 이 결과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죠.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3점 문항 19번입니다.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상해에서 수립된 가해 독립정신을 계승했음을 밝혔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정 임정 1번 장윤영을 설치했던 건 조선의 정조대였고 호폐법을 설치했던 건 조선의 태종 이방원식의 일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분립에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연고라는 제천행사는 부여에서 실시가 되었고요. 망이 망소의 난을 진압했던 건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향부곡소 이런 특수행정부역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지. 마지막 3점 문항입니다. 20번 가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87년 같은 해 4.13 호언조치가 발표됐잖아 1987년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의 내용이고요. 6월 민주항쟁에서는 민주운동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전단정부에 저항하면서 일어났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의사능약 체결에 항의하였다 1905년 의사능약이 체결되었고 3.15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건 4.19 혁명의 내용입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서 개혁군에 맞섰던 건 1980년 일어났던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랑 3점짜리 어려웠던 문항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사물학평의 한국사의 범위 자체는 우리가 고1에서 배우는 한국사와 관련된 이 범위의 중요성 시대별로 출제되는 문항 분포 그리고 주제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고1 한국사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고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출제가 돼 해당 내용들 정말 점수 꺾이 깎이지 않고 완벽하게 보려면 선생님 내신완성 강의 수업 듣기 전에 예습으로 듣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연계해서 복습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내용도 학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랑은 내신완성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